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현장 예배가 중단되면서 작은 교회들은 생계를 위협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안양시가 위축된 종교계를 돕기 위해 700여 곳의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과 예배 등이 금지되면서 종교계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3대 종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신교는 실제로 많은 교회가 존폐기로에 설 만큼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가 시소재 모든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종교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양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이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종교계가 토로했던 어려움을 돕고자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내 종교시설이 지원을 받은 데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박종호 목사의 공이 컸습니다. 그동안 박 목사는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종교계를 지원한 사례와 데이터 등을 취합해 수차례 안양시청을 방문했고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이 겪은 피해와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제가 요청하게 된 동기가 교회들의 아픔 때문에 그리고 교회들이 그동안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헌금도 안 되고 목회자들 생활비도 곤란하고 이런 것들이 내 가슴에 느낄 때 답답해서 안양시청은 이러한 박 목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총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는 타 지자체에서 집행한 자료를 참고해 지급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내 700여 곳의 종교시설은 각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평촌 우리교회 이종문 목사는 교회들을 돕고 섬기겠다고 결정한 안양시로 인해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양시 소재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오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서류 심사 이후 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종호 목사는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이 안양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